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아 진동이 들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ㅎㅎ 내 음악 보여줄게 절저하다는 재미가 있나요? 어떤 어휴를 꿈꾸나요? 저는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데 그게 좀 나중에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노후를 살 거예요 너의 어디서 어떻게 살고 싶나요? 토시비에스 시골 자연과 도시 반반 나 그 경우 계속해서 살게요 약간 산 올라가기 전 왼쪽으로 가면 산 오른쪽으로 가면 도시 야! 나 찾은 거 같아 왜?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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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와중에 신선한 꽃이 있어 뺄 수 있어